휴대전화 가입자들의 1인당 평균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최근 2년 반 사이 5.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이동전화 가입자당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470MB에 그쳤지만 올해 7월에는 2700MB로 5.7배가 됐습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도입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늘면서 데이터 사용량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에서